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똑똑한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아마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훼손 혐의 이준석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모양입니다. 시사 오늘에서 보도를 했네요.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의 명예훼손 혐의 피소 그래도 김소연 변호사는 피소되더라도 폰인이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좀 쉽죠.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또다시 진술서 써야 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너무나 힘든 사이이지 않습니까? 기자님께 제가 제보 드렸습니다. 이준석이 김연기 담당 변호사입니다. 김연기 변호사를 통해서 쥐새끼처럼 또 조용히 저를 고소해 놨길래 말입니다. 세보계라는 것은 바른미래당 출신 아이들 하는 짓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 쿨한 척 저에 대해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즉각 고소하고 중앙당 대표실에서 시당에 징계 요청이나 하고 징징거리고 너무 못났습니다. 김연기 변호사는 당무로 바쁘신 최고 이준석 대표님을 대리하여 고소인 진술도 와서 했답니다. 아니 저 말을 한 사람은 이게 아마 의왕구치소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만나서 진술 들은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해밀 아마 고소를 당한 모양입니다. 아니 저 말은 자기가 한 이야기는 김성진 대표입니다. 심지어 참고인 조사 수사 접견 당시 경찰분들 앞에서도 진술했는데 뭐가 허위라고 저를 상대로 고소질을 하는 건지 고소를 하려면 저 말을 한 전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인 김성진 대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알리스 이야기를 전한 또 한 명의 강신읍 변호사님 이분이 또 아마 김소연 변호사처럼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인 모양입니다. 강신읍 변호사님도 허위사실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이라서 고소를 못하는 당대표님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아니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정작 중요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성상납 의혹 제기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런 것을 그냥 바로 고소를 해야 되지 왜 그 말을 듣고 바깥에 대리인으로서 전한 나를 고소하냐 나를 고소하고 김성진 대표는 고소를 못하는 걸 보니 다른 건 사실인 모양이네 이게 이제 똑부라지게 이야기하는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상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 보시죠. 다시 이제 8월 1일 날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가석방 회유 협박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전한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막상 진술 당사한 자는 고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가석방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서로가 이야기가 된 것을 김성진 당 대표에게 이준석 측이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그걸 김성진 대표한테 듣고 김소연 변호사가 언론에게 알린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 혐의 모양입니다. 시알리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 성상납 진술을 전했던 건에 대해서는 고소 못하는 것이 이준석 논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한 확실한 모양이며 명예훼손을 고소를 못하는 걸 보니까 김소연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애칭을 뭐라고 할까요? 이정지가 좋을까요? 리정지가 좋을까요? 여러분은 뭐가 좋은 것 같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머리해전이 빠릅니다. 민사구 출신에다가 카이스트를 나왔으니까 전번에 아주 히트 쳤던 것이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또 국힘당에서 뭐 제명하니 야단법서를 했지 않습니까? 한과히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 한참 인기에 어려운 시기에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플랜카드를 한과히 행사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줬던 그런 부분이죠.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해지니 빠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 하얀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팩트를 알렸는데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MSK님, 어린 사람이 배운 것이 무슨 무슨 질이나 배우고 나그네님은 언제 나라가 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바로 세우의 후손들이 고생없이 살아갈 텐데 참 깝깝합니다. 참샘 방송님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가운데서 가장 의인을 가리시는 하나님 방법이랍니다. 자기 신이 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천지개백님은 그래도 이준석보다는 윤석열이 씨가 몇백배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어쨌든 참 달림은 영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